지난 한주 학일의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행복한 학일의 소식이었습니다. 9월 17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째, 민숙이 BT가 진행 중입니다. BT를 통해 말씀에 깊이를 더해가시는 학일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팀켈러의 내가 만든 신, 교재를 통하여 목장 나눔이 진행 중입니다. 요약보는 목장 카톡방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신학이 있는 묵상은 쉽니다. 셋째, 박종호 장로 찬양 간증이 오늘 2부 예배 중 있습니다. 넷째, 추석 특집하길 말씀 먹방 라이브 방송이 9월 22일 금요일 오후 8시 교회에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학일팸 2기 모임이 9월 23일, 10월 14일, 28일 토요일 오후 7시 교회 3층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여섯째, 제자훈련 세미나가 10월 2일, 3일 지리산 생태탐방원에서 있습니다. 입실은 10월 2일 오후 3시입니다. 회비 및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하반기 목장 신방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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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